미국에서 보냈었던 시간들을 살려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제 나이 또래의 친구인 진아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또 딱 20대 초반에 가질 수 있는 당찬과 씩씩하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진아이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도 같은 나이인데 제가 지난 호주에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하며 보냈던 시간처럼 저도 미국에서 보냈었던 시간들을 살려서 연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네, 지치를 안고 있어야 하는 장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한테는 자꾸 짖어가지고 민망해하며 촬영을 했는데요. 그래서 선배님들이 두 분이 모두 강아지, 동물이랑 촬영하는 게 쉽지 않다,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